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Yes, I have, live, hi!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브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아이의 삽인 신아, 레아, 보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2013년도에 목동 야구장에서 한 번씩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와서 새롭고 더욱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등무 7번이죠? 네, 김하성 선수님 팬인데요 네, 김하성 선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힘내세요! 선수분들 이번 시즌도 부상 없이 모두모두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넥세니어로즈의 유니폼을 입고 원정 경기에 저희가 또 갈거죠 여러분? 네! 저희가 꼭 응원 가겠습니다 넥세니어로즈 화이팅! 다 같이 내 놀아보신 2번까지 다 바스틱으로 말해주세요 원진 컨디 보여주세요 네! 넥세니어로즈 화이팅! 네! 넥세니어로즈 화이팅! 네! 원진 컨디에서 원진 Wire격으로 원진 컨디에서 원진 컨디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